1967년부터 시작된 미국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음악 행사에 미국 힙합 음악의 아이콘들이 내년 2월 펩시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총출동합니다. 닥터드레, 수눅도, 에미넴, 메리 제이 블라이즈, 캔드릭 라마르가 뭉쳐 처음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5 아티스트는 총 44번의 그래미상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미넴이 15번으로 가장 많습니다. 롱네이션과 에미상의 후보로 오른 프로듀서 제시 콜린스가 하프타임 쇼의 공동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개인과 하프타임 쇼는 mbc에서 생방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한 아티스트는 비욘세, 마돈나, 홀드플레이, 케이티 페리, 유투, 레이디 가가, 마이클 잭슨, 제니퍼 로페즈, 샤키라 등입니다.